아 뒤에 사람 하나 2명 2명 나 쫄거 같아요 애들 뭐 아이디가 똑같아 아이 똑같은 쌍둥이인데요 기동 둘다 기동인가 나한테 죽었거든요 아까 한국사람인거 같기도 하죠 아 그래요? 가죠? 갑니다 갑니다 왜요? 고스님 어때요? 좋아진 것처럼 보인가요? 아니면은 똑같나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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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 깍게요 하하하하 아멘 털 그쵸? 더클리드한 느낌이네요.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. 역시 세팅 바꿨습니다. 세팅. 성출컴은 그대로인데 세팅만 바꿨어요. 놀고 있는 자원을 좀 써먹기로 했습니다. 놀고 있네요. 보이시기에요. 보이시니 방락 안 터졌죠?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터졌어요. 제가 하고 먹방 할게요. 방락이 쐈어요. 우리다 방락 울트라 슈퍼컴 UHD 60프레임은요 솔직히 엄청 빡셉니다. 이게 아마 FHD, UHD로 가면은 소스 요구량이 한 30% 이상 늘어날거에요. 불탄 조심 제조소 제가 꺼놨어요. 불탄은 용기위에 철판을 잡고 그래서 정선은 지지부자 근처에 예상할거에요. 플레시를 잡고 불탄은 설명대로 두ische 불탄은 질을입니다. 어허허 나있어 쭉 나있어 잡았어 잡았어 아이디를 맞추고 오는 사람이 원래 무서운데 네 PVP입니다 일단 술탄을 단지는 건 좀 무의미한 일은 아닌데 포식! 포식! 지원사분 한번 깔아주세요 근데 잠깐만 포식 가짜 포식 같은데 뒤로 돌아와나? 아닌데? 뒤로 돌아와나? 아닌데? 빠지는데? 빠져버리는데요? 우리 풀러가죠? 어서오세요 아 그래요? 올려드릴게요 아 지금 두명이 재밌는데? 갤럭시 오면은 깽판 날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바랭이네 어서오세요 바랭이네 어서오세요 안들려 안들린다 나 뒷꽃꽃 딱 해야겠다 어서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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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오세요 무전AAA 아 야 야 이거 아니 뭐야 얘 깜짝빨라 쏘는게 오 킥있다 아싹힣 자리는 있는데요 두명 놀기도 빡세인데 오케이 두명 기다리고 있네 한국사람이래 한국사람 한국사람이래요 한국사람 네 어 들리는데? 뭐야 뭐야 마이크 들리잖아 갑자기 아까 아까 분명히 그 바가 왔다갔다 했는데 아시아 유동이 아니네 아시아 아시아 지금 호전인지 아시아인지 모르겠는데 아 한국사람이잖아요 저 개척이에요 아 근데 한국사람하고 싸우면 좀 말 나오는데 아 하아 이제 디비전 바닥이 좀 켰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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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켰어요 하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